Rebecca 오늘은 다닐때문에 가슴살 무슨 맛? 초코쇼 인터뷰를 준비하시기 영상편집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 보카푸딩 거북알 먹방 레츠고! 얘는 보카푸딩이라는건데 큐오젤리처럼 이런 꼬챙이로 찔러서 터쳐서 먹는 또 재미있는 푸딩입니다 큐오젤리하고 보카푸딩 이렇게 두개 다 풍선 안에 들었어요 오 되게 느낌도 비슷하네요 자 보카푸딩 터트려볼게요 되게 터지는거 아냐? 오오 얘는 여기에 뿌려먹는 가루래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? 그런 맛이네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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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엄청 고급 디저트 느낌이에요 와 와 생각보다 괜찮은데? 약간 그냥 좀 달아요 자 한국에도 이런 보카푸딩 같은게 있죠 거북알 아이스크림 터트려볼게요 폭발하는거 아냐? 아 얘는 진짜 겁난다 아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오우 오우 이제 안터뜨리고 이빨로 뜯을게요 진짜 무서운 아이스크림이구나 여기다가 포카푸딩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되게 잘 됐죠? 근데 금방 녹네요. 빨리 만들어야겠다 여기다가 푸딩을 톡! 오징어 짠! 본의 하는 얘기가 맛있어요 응? 이게 뭐지? 너무 맛있어 짠! 복합푸딩 철판 아이스크림 자, 먹어볼게요 짠! 어떤 맛이냐면요 버터를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오늘 그냥 자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거북아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거북알만 먹고 자려고 했는데 뭐 복합푸딩이랑 같이 먹어볼까? 해서 또 이렇게 찍게 됐어요 찍다보니까 또 철판 아이스크림 나오고 이렇게 된거거든요 오늘 되게 희한한 날입니다 뭐 여튼 나름 재밌었어요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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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